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 방역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만들거에요. 저는 몇주전에 번지 가게에서 주문했는데 오늘은 이거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 열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봅고 확인해봅고? 모르겠어. 그리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컴으로 이걸 열고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봅시다. 오 이쁘다. 이쁘네요. 네 대박. 더 많이 대박. 아 데스티니. 다른거 다 없습니다. 네 그럼 저는 모자를 얻었어요. 이 소리가 어떤지 저는 한번 빠르게 우리 원 사이즈 데스트리 캡 받았어요. 그 몰락자 여기가 붙어있는 캡입니다. 저는 한번 퀄리티를 확인해봅시다. 약간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그 품질이 아니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괜찮지만 그냥 여기는 좀 별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아니면 이거 아 괜찮아요 그 값이 좀 더 좋은 퀄리티였으면 좋겠지만 괜찮은 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 알려주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 그리고 댓글을 남는 것을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kom 몰라 그럴 Calvin